개학 당시에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스타셨던 호랑이 선생님 여기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호랑이 선생님이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오죽하면 이름이 호랑이 선생님이야. 호랑이 선생님 요즘 인기 실감하죠? 인기를 실감하지 않았었는데 공부가 뭐니 작가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때서야 전화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호랑이처럼 꾸며드릴 테니까. 그러면 또 해야죠. 그러면 아주 예쁘게 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에서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좋아하겠다, 친구들이 진짜. 그렇죠. 오늘 공부하모니를 찾아준 의료인은 또 어떤 분일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18년차 개그맨이고요. 소영 아빠, 가영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최엄지 씨의 남편 개그맨 한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가영이 엄마. 개그맨 한현민 씨의 아내 최엄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현민 씨가 윤문식 선배님 성대모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문식입니다. 공부가 머니에 찾아왔는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짜 너무 똑같아요. 진짜 어린아이네. 아우, 귀여워. 어머나. 둘째입니다. 귀여워. 너무 예쁘다. 꼭 저런 표정을 쳐.